대안상공회의소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. 기업들이 한미 FTA 발효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결정 기준, 검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FTA 발효에 따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윤리경영 준수 등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한 중소기업들이 세계 틈새시장 선점과 지역특산품 세계화 등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만가지 즐거움이 있다. 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름다운 원.'' www.osha.tronarium.com